너... 언제부터 정신이 든 거니? 정신 잃은 적 없어. 그러니까 걱정 말라고, 엄마. 도대체 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. 조용히 하지 마, 제발. 아프실 때도 떤 말이야. 엄마는 그저 엄마의 말과 아까처럼 계속 그렇게 울기나 해요. 너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니? 멀쩡한 애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야? 나 멀쩡 안 하네, 엄마. 그 여자한테 와서 죽을 뻔했다고. 그 여자! 그 여자가 누구야? 우리의 공통에 처. 진혜희. 뭐? 거짓말 같아? 이만 상처 치료한 거 안 보여? 본대 반창고 재미로 붙이고 있는 게 아니라고. 그 여자한테 맞고 쓰러져서 그래서 나 상처란 말이야. 아마 멍두 여러 군데 들었을까? 안 믿어지면 이따 집에 가서 살짝 보고 보여드릴게. 너 이거 진짜 그 여자가 때려서 생긴 거 맞지? 틀림없는 사실이지? 엄마야 사람 못 믿는 건 이해해. 아빠한테 배신 당하고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린 걸 안다고. 하지만 그래도 딸은 믿어야지. 이 여자 가만 안 둘 거야. 오수할 거라고 내가. 응? 차량 올 필요 없다고 했잖아. 못 봤으니까. 나 기절할래. 어. 당신은 먼저 왔군. 아이고 바보. 아무튼 엄마는 바보야. 갑자기 무슨 짓이야 이제? 아빠도 그 여자를 때리게 만들어야지. 왜 엄마가 아빠를 때려. 속 터진다 속 터져. 내 딸을 이렇게 만든 그 여자와 히덕거리며 사는 당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. 눈 있으면 좀 봐. 유전해 씨. 난 그 여자 고수하러 갈 테니까. 딸 간호 잘하고 있어. 못살아 애가 그 여자는 멍이 더 들었을텐데